안녕하세요.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처럼 되는 생활 수칙,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투자의 귀재 또는 오마의 현자라고 불리는 그의 자산은 대략 1천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친구들도 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빌 게이츠와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의 친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와 달리 1억 달러가 넘는 대저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그런 정도는 현금으로도 살 수 있죠. 그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생활은 의외로 검소합니다. 그의 부는 투자한 것이 운 좋게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소와 절제를 중시하는 자신의 생활 신조를 바탕으로 요즘의 세태에서는 고리타분한 방식의 투자 운영을 통해서 지금의 부가 달성된 것이고 현재도 그의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마의 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그의 생활 방식입니다. 아무리 투자의 기술이 좋아도 생활 방식이 잘못됐다면 우리의 자산은 결코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워렌 버핏은 1958년에 3만 1,500달러에 구입한 오마의 집에 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 화폐 가치로 약 30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는 이 집에서 60년이 넘도록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은 아니어서 거의 6,600 스퀘어 피트 규모의 침실 5개가 있는 집입니다. 물론 그동안 개보수와 증축도 해서 현재 가치는 100만 달러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는 이 집을 자신이 했던 투자 중에서 세 번째로 잘한 투자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워렌 버핏은 거의 대출을 얻지 않습니다. 예전에 모기지가 딱 하나 있었는데 1971년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의 15만 물짜리 별장을 구입하면서 얻은 30년 모기지로 그때 쓰지 않은 현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여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셋째로 워렌 버핏은 저렴한 식사를 합니다. 물론 그는 전용 셰프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호하는 것은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의 아침은 3불 17센트 이상을 넘지 않는다고 하며 투자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2불 61센트짜리를 선택한다고 한 다큐멘터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점심도 밖에 나가서 거하게 먹거나 비싼 스타벅스 라떼를 마시기보다는 직접 만든 점심과 직접 내린 커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워렌 버핏은 차에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백만 장자 억만 장자들 같이 수십만 달러가 나가는 새 스포츠카 또는 빈티지 자동차를 사고 수집하는 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그의 차는 2014년에 4만 5천 달러를 주고 구입한 캐딜렉이며 이전에는 2006년형 캐딜락을 타 썼습니다. 다섯 번째로 워렌 버핏은 명품 옷이나 최신 전자기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즉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는 것이죠. 그는 2020년에 아이폰으로 바꿀 때까지 20달러짜리 구형 플립폰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이폰의 첨단 기능들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라. 이것이 그의 소비 철학입니다. 여섯 번째로 워렌 버핏은 더 이상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는 1991년 노트류람 대학의 강연에서 자신은 투자를 위해 큰 돈을 빌려 본 적도 없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는 딱 한 번 자기 자산의 25%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투자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는 투자자들에게 그것은 실수였으며 다시 그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워렌 버핏은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성공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력서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직책을 택하기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워렌 버핏은 취미로 카드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워렌 버핏의 절약 방법은 창의적입니다. 그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서랍 장의 서랍을 아기 욕조로 개조해서 사용했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 침대를 빌렸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게 되면 멀지 않아 필요한 물건들을 팔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필요 없는 작은 돈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충고합니다. 아홉 번째로 워렌 버핏은 현금을 쓰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2019년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식당을 포함해서 98%의 경우에 현금을 사용하며 이것은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검소와 절제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2006년에 재혼을 했는데 딸의 집에서 15분간 간단하게 예식을 가진 후에 동네 식당에서 만찬을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 반지는 자신의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오마하의 한 보석 상점에서 구입했는데 동행했던 딸에 의하면 직원 할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가 너무 빡빡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한다면 워렌 버핏과 같이 검소와 절제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나갈 때 그들은 제2의 조국인 이 캐나다에서 큰 부를 쌓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리리라 생각해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